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제 벌떼처럼 달려드네요. 벌떼처럼. 온 신문들이 다 도배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도배를 하고 그게 또한 근거를 여론조사기관들이 제공하고 그게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발표 내용도 좀 신뢰하기가 힘들고 워낙 여론조사기관들이 혼탁하니까 여론조사기관이 있는 여론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여론을 만드니까 거짓을 문정권 하에서 5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 섭성이 어디 가겠냐 이야기예요. 특정지관이 제공한 그런 표본 집단을 가지고 조사하면 당연히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정직한 게 어디 한 군데도 없으니까 나라에. 모든 게 뭡니까? 사기하고 업무하고 공작이니까. 갤럽이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도 참 어떻게 저거를 좀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조선 중앙 동화 모두가 다 이제 공격하는 거죠. 조선 칼럼이 여러분들 보시죠. 대통령부터 혁신하라. 영남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쓴 글인데 읽어보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많네요. 레밍 때처럼 그냥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난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하고 비슷하다는 인상을 듭니다. 특정 여론기관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당은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중립적인 여론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나 이런 것을 좀 못 만드는지. 선관위하고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야말로 전혀 신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선거 문제에 대해서 입을 철두침하게 다물고 있는 정치학과 교수 참 이런 사람들이 조선일본에다가 대통령부터 혁신하라 이런 걸 떠드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한 그런 호감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지만 다들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나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길거리 여론조사는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이게 길거리 여론조사인데 이러면 보시죠. 유튜브 연합회가 실시한 길거리 민심조사를 민경욱 전 의원이 올렸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지금 이렇게 다들 언론들이 한쪽으로 날뛰는 거가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레밍 때처럼 보인다는 거죠. 군집 심리에 움직인다는 거죠.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런 폐를 우리 사회가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영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먼저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된다. 대통령이 솔직 안 한 게 뭐가 있냐 이야기입니다. 선거 문제는 좀 그렇지만 뭔가 분위기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조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또 보니까 중앙도 뭡니까. 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의 쇄신과 소통만이 답이다. 다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중앙에 또 이 부사장을 맡고 계신 분이 이하경 주필이 또 펠로시 홀때는 한국 스스로에 대한 모욕행이다. 온 전신에서 뭡니까. 윤석열 정부를 때리는 그래서 내가 일찍이 늘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권력을 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나긋나긋하게 보이면 절대 안 된다. 경멸을 당하게 되는 것만큼 지도자가 위험한 게 없다. 그런 경고 방송을 일찍이 했지 않습니까. 군주론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정오의 대상이다거나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야기. 그래서 좀 무서운 면도 있어야 되고 감추진 면도 있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신문이 쏟아내게 되면 어느 장단에 이름도 춤을 춰야 될지 이렇게 방향타를 잃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크게 타격을 받겠죠. 언론들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그냥 새 정부하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저는 절대 이게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위 여부는 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민경국 전 의원이 올린 걸로 봐가지고 그렇게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길거리 민심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황교안 전 총리가 이런 메시지를 내보냈네요. 윤 정권을 사수하라.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북 좌파 정권으로부터 지키는 참으로 귀한 자유 우파 정권이 아닙니까. 새 정부가 막 출범했습니다. 지금은 새 정부에 대해 시시비비로 흔들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위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과연 내가 당원으로서 먼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찾아내야 실천할 때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선 경우가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전 총리가 거의 유일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진짜 여론조사 같은 경우를 예의도 연구원 같아서 해보게 되면 좋을 건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때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대통령과 함께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쓰기 때문에 또 이준석이가 날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걱정은 제가 일찍부터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시간이 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와 함께하길 원하겠는가 누가 윤 대통령 편에 서가지고 싸워주겠는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공정성 문제에 입을 다물므로서 정말 열렬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표를 줬던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정권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시간이 오면 어느 누가 그분과 그 정권과 함께하기를 원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무슨 소통을 원활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정말 잘해야 될 일 정말 중요한 일 정말 필수적인 일을 반드시 관철해 내셔야 그래야 어려울 때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나설 거라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정도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정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열렬하게 그 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